아까 그 아이디어를 왜 낸 거예요? 어떤 아이디어예요?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책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선 이 코너를 만들자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뭐 제가 만들자 그랬나요? 저는 처음에 리뷰를 생각을 했어요 이 전자기기나 이런 거 리뷰를 하기에는 너무 많고 주제를 뭐를 찾을까 생각을 할까 했던 책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책은 대중적이면서 보지 않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책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목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좀 이런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책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렇다면 코너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썸북이라고 제가 한번 썸타다 이게 되게 난 괜찮았거든 책과 썸타다 여러분들 참 위험한 짓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네 영상 매거진 꼴찐